자 이번엔 브릿지 지역으로 가서 브릿지 지역에 그 퀘스트를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 그럼요 자 일단 이게 마법지팡이 충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자면 세.. 세 번밖에 못쓰죠? 하지마요 이것도 뭐 팔아요 자 이거 마법지팡이 다 한번 충전하자 어 일단 다 모여 뭐라 제가 얘가 지금 그 먹은 상태니까 다.. 다 어 잠깐만 어 저 마법지팡이가 어 일단 다 버려 아 이거 너무 많아 탄약총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아 그냥 쓸까 전에 있던거 어 전에 있던걸 그냥 쓸까 이게 원에서 쓰던 통이거든요 화살을 다 사와가지고 되게 많아요 화살들이 보면 그죠? 굉장히 많죠 그냥 선생님 제 이름 Labor 쇼 다 눌려 놓고 자, 다 넣어놓고 없지? 더이상 아,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다 팔아요 다 팔구요 완들을 다 파는거야 판 다음에 다시 타면은 그, 꽉 차있어요 자, 판매 다 파는거죠 다 판 다음에 어? 작물 안받는다고? 뭐가 작물이야? 이거? 야, 이거 작물이래 벌써 작물이었어, 이건 아, 이것도 팔아요 야, 이거 작물이었구나 이거 빨리 써버려야지 음, 작물은 쇠, 쇠도고 싶어요 이게 다 팔구요 그 다음에 훔쳐 어 꽉 찼네 이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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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산을 먹어놨기 때문에 오케이, 고, 끝, 끝 어 어 참이, 많다 흐흐흐흐 음 라이트닝 클라우드 너도 이거 쓰고 너 이거 쓸 줄, 어, 이거 쓸 수 있구나 이것도? 어, 이것도 쓸 수 있네 어 혹시 매직미사일도 쓸 수 있죠? 좋아 음 음 잠깐만 화이어 화이어 다 하구요 이것도 넣어놓고 넣어놓고 클라우드 키를 넣어놓고 그리고 냉기 크아 정말 많다 크아 많긴 많구나 아 니가 아니지 만드는 얘한테 나머지 것들은 넣어놓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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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많다 진짜 화살이 너무 많아요 됐어요 음 음 자 자 명탐정 코난이 한번 내보죠 명탐정 명..명..탐정 내로가 한번 내보내면 어떤게임을 하든 그 탐정 탐정으로서 자질이 참 뛰어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추리를 잘 한다고 믿거나 말거나 이에요 Title 어 다리지역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석 음 음.. 주인공 2등에 그.. 조심하라고 하죠 어 뭐야 얘는 발디스? 발디스는 누구야? 부정 부섭정 그냥 그만 가보도록 하지 뭐하는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퀘스트하는 데인가? 여기는? 아 그거 똑같은 데잖아 아니 뭐 같은 집이니까 똑같은데겠지? 자 하나씩 하나씩 뒤져보죠 신선한 물고기 신선한 물고기 얘는 어부인가 보네요 야 근데 신선한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에 파리 날리고 있는데? 폐수라고? 그 물고기에 안 좋나? 폐수로 먹고 자란 고기냐? 암.. 안사 임마 굉장하고 당장 떠나야겠어 잠만.. 물.. 물속에서 발견되는 시체는 어떤가? 일주일에 시체에 몇 구 밖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도서기간의 전쟁과 그 역겨운 가족 벗기는 살인마 때문에 그 숫자가 늘었지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폐수가 나오는 물.. 물에서 잡은 물고기란 소리잖아요 저런걸 먹는 사람 아니.. 하긴 뭐 지금하고 좀 아니 지금 이제 깨끗함을 추구하는 현대대만 틀 수도 있겠죠 가죽을 벗기는 살인마라고? 어떤 바본 녀석이 목숨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사람들에게 강도지를 했습니다 그들의 피부를 홀라당 벗겨버렸죠 상상이 가십니까? 어째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아는 것은 없나? 모르겠는데요 이지스필드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군대의 바보죠 좋은 친구예요 멍청하기도 하지만 보자시피 그는 아직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음.. 정보 고맙네 잘있게 물고기 살 일은 없을 것 같다 자 이게 뭐옵니다 오 이렇게 스크롤에 한 번씩 왠지 함정 있을 것 같은데 함정은 항상 조심해야 되나 한순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오 바닥에 함정 있네 여기는 바닥에 함정 있다는 소리는 위에 무슨 어 저기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데 아 여기서 오 오 자 오 탑글레 그 정차를 한 번 하고오죠 없네 일단 적은 없어요 함정이 또 있을거같은데 그죠? 또 함정이 또 있을거같아요 여기 에미슨 폴 이 발자스게이트상의 집들은 사람이 없는데가 많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얻는 데가 거의 없긴하지만 뒤지다보면 좋은 아이템이 가끔 한 번씩 있을때가 있거든요 가끔 있지만 어 이거 뭐야 이거 바갈라의 백은홀은 어 4에서 5레벨의 버스커 워리어를 소환하여 1분정도 싸우게한다 소환하는거네요 어 민스크 준다 민스크 주자 포션이 없고 다 완두 완두만 싸도 이기겠다 아 큰 놈의? 랩퍼 진정해요 늙은이 어 나는 이 지역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을뿐요 내가 안지지 않으려 내가 안지지 않으려 내가 안지지 않으라고 맹세해요 나를 경비회로 데려가지 않겠죠? 감옥은 싫어요 아 아니야 나는 그냥 물어보고 싶은 분이야 경비해서 나온게 아니라고? 좋아요 내 당신과 이야기하지 그들은 곧잘 나를 홀대했죠 나는 그저 잠이나 잘하던건데 말이지 당신 원하는게 뭔가 살인자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을 좀 말해주실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없어 아니 너 얘 노숙자잖아 노숙자는 이것저것 많이 알고있잖아 거리에서 일하는 것들 별거없다고? 당신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비대는 뭔가를 현장에서 뭔가를 훔쳤어 얘가 지금 무엇을 확인한거야? 무엇을 확인한거야? 어... 나는 그렇게 많은 금은 없소 백골드 반값만 내줘 나는 그렇게 많이 없소 5골드 만드시오 여기서 여기서 많이 없소 하면은 1골드로 줄어들려나? 고맙습니다 5골드 만드시오 1골드로 이것은 인간의 살이 아니오 이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가죽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얘기했죠 그 몹들은 껍질 벗겨져서 이젠 없어 그래도 이건 그들일 것이 아니오 고맙소 램파 나는 이제 가겠소 뭔가를 지금 특이한 가죽 이것은 이 가죽은 두껍고 결이 거친 것으로 커다란 소나 집에서 기르는 다른 가죽의 가죽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이 가죽을 가죽된 장부는 먼 이국에서 온 사람이 그것을 틀림없다 표범 같은데 표범 가죽 표범 가죽 아니야 표범의 가죽 같은데요 표범 Colombia 그쵸? 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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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되겠다 정말 잠깐만 저장하구요 저건 써야겠다 표범 이건 내가 좀 써야겠어요 아 너무 꽝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다 넣어놔 어 쓸 꺼 빼놓고 다 넣어놔 아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자 너도 넣어놔 나중에 꺼내서 쓰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너도 넣어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인벤토리장을 거의 한 70%는 발사체로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애 아 이거 다 어떻게 할거야 음 야 이게 진짜 이런데 너 뭘 먹고 도대체 볼트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거야 패럴라이전는 일단 놔둬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이정도만 놔두죠 좋아 좋아 아아 이제 좀 이제 좀 살만하네 아 너무 많아 아아 아유 빙고님 침대로 들어가셨군요 어제 너무 피곤하셨죠 오늘은 일찍 주무실려고 침대에서 네 보시는 것 같네요 안녕 민아 당신을 위해 이 로즈가 해줄 일이 있나요 여행에 약간의 휴식과 기분전이 필요한가요 네 창 그 그 직업 여성분 같죠 어 정보 얻는 일에 더 관심있소 정보도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죠 그 말을 좀 가지고 오시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수다를 떨으며 놀아주죠 20골드면 어떨까 오랫도록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거에요 나한텐 너무 크군 나한텐 너무 크군 나한텐 그만한 돈이 없어 20골드라니 아 아 얘는 안 깎아주네 에이씨 얘는 안 깎아주네 알겠어 20골드 못 줘요 아깝지만 당신은 원하는 걸 말해봐요 내가 당신께 귀 기울여드리죠 우리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어 경비대는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에 당신이 뭔가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소 저 이지스필드는 너무 말이 많아요 내가 본 걸 그에게 말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었다고요 호두를 쓴 남자 그게 전부에요 그 죽은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호두를 쓴 남자 잠깐만요 뭔가 더 있어요 냄새 피냄새 말고 내 말은 음 내 생각에는 냄새가 구릴베리? 어 야베이 맞아요 구릴베리 그럼 비슷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구릴베리? 그럼 어떻게 쓰는거요 다시 떠올리지는 못하겠어요 경비대는 그 정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웃더라구요 아마 다시 맡으면 그 냄새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고맙소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겠어 그 구릴베리를 어 구릴 이번에는 뭘 도와드릴까요 좀 안절불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필요한게 있으십니까 구릴베리 같은 냄새가 나는걸 알고있소? 이 지역에서? 음 생각해봅시다 세가지를 알고있소 일단 구릴베리가 있고 아 당연히 구릴베리가 있겠지 구릴베리 빼고 세가지가 아니라 구릴베리 포함해서 세가지인가 보네 그리고 오크나무의 껍질이 비슷하오 오크나무의 껍질 그리고 쏘리 베리즈도 있어요 그것들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있소? 음 나는 구릴베리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있소 그것들은 민속의약품에 의약품으로 사용되오 저것들은 에헴 국수의 발음은 연골으로도 사용되지 오크나무 껍질은 탄인산을 만드는데 사용되오 사용되오 그럴거요 비부를 치료하는데 쓰이는 천연치료제지요 몇세기 동안이나 사용된거요 여기 근처에 무드장이 레지엑이 레지엑하이즈만의 가게가 있어 아마 탄인산도 가지고 있을거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물어보면 아마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거요 쏘리 베리즈는 멘블베리파이를 만드는데 이쪽 빵집에 사용되오 매우 맛있지만 지금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 지금 철이 지났거든 내가 가진것중에 당신이 원하는게 약간씩 있소 지금 발로 팔리지도 않는데 공짜로 드리겠소 다른 원하는게 있소 공짜로 준대요 아 공짜 공짜 아유 고마워 공짜 고마워 고마워 공짜 고마워 고마워 공짜 아이 공짜 고마워 고마워 공짜 아이 공짜 고마워 공짜 나는 이 가죽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소 그리고 어디에 왔는지도 좀 알고싶은데 자 한번 봅시다 음 정말 두꺼운데 정말 희귀한 것이오 그러나 전에 한번 본적있지 이것은 코끼리의 가죽이오 우와 코끼리? 강한 갑옷을 위해 조스만 정말 보기 힘든 것이오 음 코끼리 가죽? 그런건 누가 치고가지? 뭐 가죽쟁이가 치고가겠지? 음 음 무두장이는 가끔 저런 가죽을 보았을지 모르겠소 그걸로 작업하는건 매우 어렵겠지만 나도 그런일에 자주 듣는건 아니지만 만약 좀 더 알고싶은게 있다며 실제로 무두장이가 이야기를 해보시오 여기에 별로 멀지않는 곳에 한명있는데 남쪽에 있는 가게에 한명있소 내격이 맞다면 레지액이오 레지액이라는 단어가 두번이나 나왔어요 음 가죽을 벗기고 자 봐봐요 연관성이 바로 한명밖에 안 가르쳐요 가죽을 벗기는 살인사건이에요 거기에 구리베리 탄인산 뭐 아까 뭐 했는데 세개중에서 가죽이 사용되는 탄인산 그리고 레지액이 그걸 사용하구요 그리고 또 어떤거 가죽 조각을 주웠는데 그건 코끼리 가죽이었고 또 그 가죽은 레지액한테 한번 물어보라는거에요 이제 모든게 가죽으로 통하고 있어요 이런 가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살인사건이군요 가죽이 모든 단서에 그 실마리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져가는 이런 실말들 속에 한가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어 이게 정분도 고맙소 그러지요 전 거의 항상 여기에 있을겁니다 어 솔릭넬매 이거 뭐 파이 만드는 데 쓴다고 했죠 이건 구리베리구요 이건 오크껍질 뭐 탄인산 이 재료가 된다는거 다시 온다고? 다시 온다고? 손님한테 물어본 최고의 계상한 질문이로군요 왠에 나에게 냄새를 맡도록 하고 싶다는 물건을 가져왔어요 자 샘플로 세가지를 줬소 나한테 줘봐요 오 흠 음 어 킁킁킁 왜 내가 이 냄새를 구리베리의 냄새라고 느꼈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이건 그 사람 냄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경비대가 웃었던 것도 이상할 게 없죠 신경쓰지 말아요 다음 걸 줘요 음 쏘리베리즈 덤블 베이비파이 맞죠? 이 냄새가 아니야 이 냄새도 아니야 역시 좋은 냄새네요 그래도 나중에 파이 냄새 맡을 때마다 살인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 조금 싫어지는데요 다음 음 이거에요 나뭇껍질 조각은 뭐죠? 이 냄새가 그 냄새 그 남자에서 심하게 났어요 하지만 이건 좀 희미하군요 왜 그런 냄새가 나니까 이건 참나무 껍질이요 오쿠 아까 오쿠 오쿠나무라매 참나무랑 오쿠나무랑 똑같은건가? 가죽갑옷을 제작할 때 쓰는 탄이산을 만든 듯 사용되지 자 가죽 가죽에 관한 일을 하는 무뚤질쟁이의 가게 무뚤질쟁이의 가게 무뚤질쟁이 무뚤질쟁이 자 들어가보죠 래지에 가이지만 미안합니다 방금 문을 닫았어 내가 팔문 걸린 누라노한테 다시 오시오 음 잠깐만 이 지역에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해도 되겠소 경비에는 벌써 이웃을 호텔 방문하였소 호별 방문 호텔 방문이 아니라 호별 방문하였소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것을 원하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소 어 코끼리 가족과 탄이산을 하는 사람이 죽은 곳에서 발군되었소 알았소 당신이 이 증거를 모았다 그거지 다른 사람들도 이에 관해 알고 있겠군 그렇다면 당신이 가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겠군 재밌군 안 그렇소 조그만 가죽조각 탄 냄새 그리고 내 가죽 갑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내 새 갑옷을 입지도 않았겠지 찢어지지 않았다면 냄새도 안났을거라니 말이오 어 이미 뭐 범죄를 시인하는데요? 뭐 뭐하고 있다고 니가 범인이지 그러니까 어 내가 범인이야 라고 하는데 아 이런 이런 범죄자의 범죄 오리배를 오리배를 전혀 안 내미네 오리배를 내민거 내민거였어? 아뇨 아뇨 나는 그렇게 할수없소 내일은 계속되어야오 나의 작업 매우 중요하오 긍적적인 재료들을 빼고는 더이상 가지고 일할것이 없소 불가항력의 것은 당신도 멈출수없소 하면서 공격하네 야 니가 혼자서 우리 6명을 당할거 같애? 매직미사일 21망 맞으면 죽겠다 야 야 야 너 어 야 어디갔어? 우리의 최강의 그 순간 공격 매직미사일 매직미사일 충분한 방 4명의 마법사에 플러스 알파 매직미사일로 쏘는 어 이거 리제레이션 포션 자 제가 한번 하구요 자 어 매직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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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망을 방방방방 때리구요 플러스 알파 매직미사일 아 야 야 야 너는 어 이거 완드더헤븐 자 민스크 너는 뭐 할거 없잖아 야 잠깐만 너 너도 완드더헤븐 쓸수있나? 아 못쓰지 너 때려보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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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다른 음 또다른 벤시른니 잘 보다가 왜 바만하시지 음 또다른 강한 강한 마법사는 찾기 어렵지만 모두에게 굉장히 이뤄올거에요 강한 마법사는 찾기 어렵지만 모두에게 굉장히 이뤄올거에요 이건 안좋은데 여자됐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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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독이야 본성과 질서에 대한 유일이라고 난 이 지옥과 고난을 끔찍하고 추한 본성을 없애들고 더욱더 노력할만하잖아 뭐? 아무것도 없다고 이건 고약하고 불쾌해 너의 술취한 방랑자들은 뭘 멍하니 보고있는거야 야만적으로 유혹하면서 날 뻔히 보다니 이건 배신보다 더 심해 푸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문의가 흐흑 문 지가 보이는거 있는거처럼 보이는데 아이! 근데 뭐지지군 아이우 여자가 되버렸는데? 뭐?! 가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불안을 내 외투를 들어보다니 아이니 얘기 잠깐만 거기서 닥 Joe 아 이거 속에도 여자가 됐나 안 Wis civic Astra brahim20 너도 너무 많이 받는거야! 내가 이제 정해지는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할거야! 일찍지 않을거야! 일찍지 않을거야. 일찍지 않을거야. 일찍지 않을거야. 자아 장원님 어서오세요. 예. 여자가 되겄네. 그 굿서클 마법을 저도 쓰고싶어요 저도 쓰고싶은데 레벨이 안돼요 아무도 근데 지금 뉴서클 마법도 아무도 없어 아니 아니 그 랩파티에 마법사는 많은데 어 마법 뉴클래스 마법도 쓸 애가 지금 없어요 레벨이 안돼서 나도 쓰고싶지 막 타임스탑 쓰고 막 예 막 메테오 꽝꽝꽝꽝 막 운석 소환하고 막 그러고싶지만 예 안돼요 못해 하고싶지만 못해 요니언슨 저의 서비스에 부는 이해하지 못한다 악당들이 살았었다고 해서 아쉬울것도 없지않는가? 아쉬울것도 없지않는가? 하지만 에듀윙은 어디로 갔고 그 옷은 어디 입고있는 이 여자는 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네놈들 쥐새끼가 때문에 조사받은 것 같으냐 네놈들 네놈들 이 돌래같은 저징어같은 자식아 음 성격화곤 뱃속에 불꽃이 있고 눈에 침뱉은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고향에 싸우면 연인들을 생각나게 한다 이 상냥한 숙녀여 너를 보니 눈물이 난다 뭐 파이어볼 던져주기 전에 비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야 신성공기영역 야 이 바로 이렇게 뚝딱뚝딱 해줘야지 어이 이 함정이 함정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바로 바로 되냐 도망갔어요 또 어 어 자 저기 함정이 두군데 발견했고요 어 어 뭐있네 야 함정 초청인가봐 어 그냥 다 해지하구요 어 아 아 이거 이쪽에서는 되지않네 없겠죠 이제 야 여기가 작업장이었나봐 여기가 여기다 사람을 놓고 가족을 벗겼던 모양이네요 희생자들이 있고 뼈가 있는거 보니까 흠 침대 밑에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썩은 냄새인거 같다 원한다면 침대 밑을 조사해볼 수 있을거 같다 자 조사 음 아이템을 얻었다 인간의 살가죽 인간의 살가죽 인간의 살가죽으로 갑옷을 만들고 있었구나 이것은 인간의 살가죽으로 별로 좋지 않은 솜씨로 가공하여 만든 튜닉으로 다리지구에 있던 뭐 어쩌고 저쩌고 음 누가 갖고있냐 니가 갖고있어 잠깐만 이거 또 잠겼네 양대신물이요? 무두질장의 편지 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의 지시에 의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그 일을 수용하실 분이면 저의 당신 어 뭐야 저의 당신의? 천안 저는 당신의 천안종이랍니다 마침내 위대한 작업에 있어 마지막으로 재료가 필요할때 제가 그걸 당신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를 우마일에서 찾으세요 당신께 얻으시니 젠타림의 역사라는 책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주십시오 젠타림의 역사라 찾아보면 있겠는데 여기 저나 당신이나 서로의 이름을 모르므로 그것만이 당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마일의 젠타림의 역사라는 책을 갖고 가면 잠깐만 이거 이건 무슨 수수기기 같은데 아 그래요? 양대생물 안봐서 우리의 이름은 천칭으로 재고 잘라낸 듯 같습니다 잘라낸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름은 첫번째 이름과 같습니다 내 첫번째는 두번째 그의 첫번째 그의 두번째입니다만 뒤로 네단계에 물러서십시오 내 첫번째는 세번째는 그의 첫번째 이게 닭이고 달걀이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 나중에 보자 뭔가 단서 같긴 한데요 제 만났을때 필요한 단서 같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가산맨 같잖아 어 가스트 눈 아사신 얘는 도둑같아요 자 음 가스트 는 일단 난 소환을 한번 하고요 여기다가 가스트 몸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니다 내가 허상분신을 쓰고 소환 그 버티죠 허상분신을 쓰고 분신을 쓰면 몸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어 왠지 투명한 물약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투명한 물약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투명한 해제의 주문을 쓰고 너는 어 이걸 얘한테 쓰고요 왔드다 헤븐 덤 뭐있냐 야 이거 이건 한번 불러볼까 바랄라효을 한번 불러보죠 어 어 그리고 에드윈 너는 어 몬스터 포박이 얘네한테 걸릴려나 모르겠네 몬스터 포박을 한번 써보자 얘네 얘네한테 가스트한테 그리고 얀 너는 어 뭐 너 하는건 뭐 항상 똑같지 홀라 써 고우 안돼 너는 이길 수 없어 레즈약은 계속이래야돼 밸린다 아 레즈약이 아 그 아까 레즈약이 아니네 무슨 뜻지 당신은 이 악마의 편인가 여기에 저급하 저급한건 없다 작품은 계속되어야한다 너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벨린다니 명령한다 자 일단 허상버신으로 내가 몽빵을 하구요 오우 잠깐만 한두명이 아니었어 봉골렘까지 있어 조금만 이러면 벌레 떼를 한번 소환을 하죠 아냐 이제 가까이 올거 같으니까 어 아이온스킨 한방 써주고 어 너희들은 야 쓸만한게 없네 일단 화염화살 화염화살 얘한테 쓰고 응 나도 화염화살 이 없네 감속쓰자 감속쓰고 너 넌 됐냐 했는데 왜 아무도 안걸렸어 아무도 안걸렸네 자 어 화염화살 얘한테 쓰구요 자 자 화염화살 오케 오케이 막았어요 잘 선택했다 얘 지금 공격마법 썼으면 얘한테 백스텝 당했을거야 예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그리고 이거 놓고 광전사가 지금 얘를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너는 공골렘을 때려 자 감속 걸리구요 자 감속 걸리구요 오케이 오잠마 터졌어 광전사가 터졌어 야 장난 아닌데 야 너 죽어 아 동굴렘이니까 언덕지잖아 그럼 태양광선 태양광선 너는 이거 사람 포박 쓰구요 너는 한번 더 아 그런가? 그럼 태양광선 쓸모없으려나? 보면 되겠죠 아 안통하는구나 자 먼저 스톤스킨 쓰구요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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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스크 대신 어 일반 공격 뭐 매력같은게 아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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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리트 이거는 다 팔구요 잠깐만 여기 잠잠잠잠잠 여기 함정 있는거 아니야? 함정 있는 것도 봐야지 함정있죠? 역시나 함정있죠? 역시나 역시나 이건 뭐야? 잠시만 카이당어? 혹시 이거 너 입을수있냐? 아 못입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염보오의 활제 저게 최강의 사기묵이라고 이제 조합을 하면은 불려주는 이제 활인데 야 끝이야 도전성 갈데 없어? 나도 이거 타고 가는거 아니야? 아니네? 끝인가 본데요? 이건 뭐야? 쟁반같은데다가 노 두개 놓고 이거 쟁반 타고 가는건가보네? 이건 기준기도 있네? 자 가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가는게 아닌가봐요 쟤 죽였어야되는데 도망갔어 레즈 레즈 도망갔어요 죽였어야되는데 화력이 부족했어 야 근데 그 매중사이를 거의 21만원으로 누다닥 딱 맞았는데 맞고 도망갔다는게 참 쟤 쟤 그런 마법이 있으면 참 좋았겠죠 자 이지스필드 대위 이게 누군지 알아냈소 이자는 무두딜쟁이 무두딜쟁이 레즈핵이요 여기 탄인상과 가족이 사례현장에 있어서 그의 집에는 다른 해상자들도 있었고 자 명성은 또 올라갔어요 이제 16이니까 더이상 명성 올라가면 안되는데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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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분명히 영광으로 이르는 길을 가고있는거야 부도 여기있어 자랑스러울거야 틀림없이 그도 그럴것에 우린 다인의 몸이 되는 올바른 기준이 될테니까 이젠 너도 민스크식으로 말하는구 다음번에 햄스터를 한마디 구해다 주워야겠어 아니면 얼음족잽이다 내가 원한대로 원래 민스크는 좀 바보 같기때문에 바보처럼 말을 해줘야돼 어 여기도 한번 가보죠 나나나 나나나 유엔 부엔마이 어 지금 가는거지 뒤데데데데데데데데데 저 1골드들은 뭐야 도대체는 어 여기 뭐 그냥 보통사람의 집인가 이게 원에서는 보통사람의 집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투에는 그런게 없이 모든게 뭐든 다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게 많아 그러면 이렇게 보통사람의 집이 별로 없더라구요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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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도망가 도망가 쟤를 우리편으로 만들자 잠깐만 집에 정신집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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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노 혼노 어 혼노가 없네 아 여러분 아 야야야야야 큰일 났네 이거 대해 아이씨 아이씨 네이씨 아이씨 이씨 에이 에이 엣 정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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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부르구요 가지 어 아이씨 야 너 하지마 너 죽이지마 도망가 너 저러가 쟤 막 혼자 공격한단 말이야 쟤 왔다갔다 하느라고 힘들겠다 자 일단 현옥하구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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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갔어 현옥 야 아 진짜 어떡해 에이씨 포방 에이씨 야 도망갈 때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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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에이씨 에이씨 도망갈 때 아이 진짜 포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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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너 죽어 됐어요 빨리 뒤지죠 아따 뜻하지도 않게 큰일날뻔했어 명성 확 떨어질 뻔했어 자 이제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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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묶어놓고 다 훔치고 도망가기 아이 나이씨 에리 에드윈 내가 무서웠어 그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뭐 뭐 뭐 뭐 자네는 마법사고 치료로 사다란 말인가 이 끔찍한 피부로 벗겨줄 수 있겠나 아 자기 마법을 풀어달라고 하는거야 아 여신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랑 가보증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뭐하는 애들이야? 발레리야? 그냥 바로 그냥 공격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 나도 그렇게 나가야죠 마법사가 한명 얘는 프리스트인거 같고요 얘네들은 전사 두명인거 같고 어 어 나는 허상본신을 쓰고 아니다 허상본신 스톤스킨이 있으니까 음 일단 반짝이 가루 그리고 나는 내성굴림저하 상급저주 내성을 저하시키는거죠 반짝이 가루로 실명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너는 진실의 시야를 쓰지말고 쓰지말고 어 매직미사일을 한방? 아냐아냐 사람포박 전사들한테 쓰고요 드림이 내가 한거 아니야 여기 아니라는 애가 한거에요 이 게임상에 제가 한게 아니에요 야 여기 그 감정조정으로 애들 절망에 빠트리고요 너는 여기에 어 그 하나 소환하고 거미 하나 어 리콜 썼어야되는데 리콜 지금이라도 쓰자 자 이렇게 하고 털을 맞히지 자 너희들은 어떤 털을 쓸 것이냐 오케이 다 끝났어 벌써 한 명 어디가냐 여기 있더네 여기 있더네 죽은건 아닌거 같은데 어디로 튀었나 아 지금 아 투명화 썼나 그러면 너 진실의 시야를 쓰고 아 투명화는 없죠 진실의 시야를 쓰고 그리고 너는 혼돈 혼돈 써야죠 아니다 음 얘한테 불화살 한방 쏘고 너도 얘한테 불화살 한방 쏘고 아니다 보호주문데 주문내쫪기 주문내쫪기로 해서 얘의 방방방법을 싹풀고 시작하도록 하죠 예스 워리콜했지 누가 먼저인데 누가 먼저냐인데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어디서 마법을 쓰려고 고고 수고하네요 한순간이야 예 뭐 필요없어 무력하게 만들고 죽이는걸 무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정말 그 마법 중에서 적들을 무력하게 만드는게 그 범위로 무력하게 만드는게 있잖아요 많이 정말 좋은거 같애 특히나 감정조정 최고야 상급저주와 감정조정 중의 조합은 웬만한 애들은 그냥 예 그냥 죽는거 같애요 웬만한 쫄따고들 그니까 쫄따고들 웬만하지도 않은 애들도 그 조합은 뻗탤 수가 없어요 이건 방 불에서 칠 팔죠 여기 또 함정있는거 아니냐 함정있을거 같은데 함정확인 한번 해보죠 것 쯧 그럴줄 알았습니더 어 어 쏟아 음 스크레일 나무 돌판 다있는거죠 라... 라이... 라이팅한 볼트있나? 다 있죠 쓰진 않을뻔이지 라이팅한 볼트는 사용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어우 래럴의 눈물복걸이 굉장히 비싼거죠 돈을 돈을 참 상관인가 나중에 가면은 정말 에드윈 혼자서 막 애들 다 쓸고 다닐텐데 에드윈의 9레벨 마법을 배우는 순간 위기대비에 향상된 위기대비에 트리거에 거기다 타임스탑 쓰고 민첩성 향상에 에드윈 구호 삼겠죠 에드윈 가봤구요 에드윈의 9레벨 에드윈의 10레벨 에드윈의 10레벨 에드윈의 10레벨 에드윈의 10레벨 에드윈의 10레벨 도로 여기에 다른 어 뭐가있냐 뭐 가볼까 interference 도마이베스 헤어달리스 얜 누구 집에요? 자 잠깐만 하구요 난 대화에는 관심없어요 나는 오직 여기 내 목을 죽이고 배로 돌아가려고 울먹뿐이에요 근데 왜 네이밍이야? 쟤 한번 소매치 해볼까? 네이밍 있는 애들은 뭔가 있으니까 네이밍이 되어있는건데 소매치기 한번 해보자 뭐있나? 1골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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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층이 무슨 다른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어? 뭐하는덴데? 아아 여기 참 비즈들의거있지 자 다 1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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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주전물주 자고있는 년 아 이게 뭔짓을 자고있냐 아 이게 잠깐만 여기 이거 열면은 쟤네들이 보고서 덧뒤야될거 같은데? 어? 안돼 너네네네네네 너네네네네 너네네네네 그거로 너네네네네 너네네네네네 낮에부터 뭐하는지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여긴 뭐하는데? 벽으로 막혀있는건데 막 지금 오 뭐야 얘네 는 야야야 너 누구야 바요 나 아무것도 사기를 원하지않고 파일일을 원하지않어 날 내버려두시오 그? 이상한 애들봤네 정체 분명인가? 정체 분명인가? 자 가져오 벽었네요 어? 어? 초고공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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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가 파이어면 얘도 뭔가 있다 이봐! 지금 내 그러그를 바라본 건 아니지? 그렇지 넌 그걸 가질 수 없어 근데 내 그러그야 그러그가 뭐야? 그러그가 뭔데? 잠깐만 너 뭔가 갖고 있는 모양이구나 한번 보자 야 소매치기 수매치기 어어어어 아무것도 없는거단 낫네 포션 두병 오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데요 뭐야 저거? 그러그가 뭐지? 뭐 별 관련이 없는 건가? 쟤는 네이밍 있는 애들 3명이나 있는데 아무것도 안줘요 아무것도 안줘 흠 여기도 뭔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하는데지? 여기는 헬름의 신전이고요 여기는 세르크 파라... 파라드 저텐 저텐? 오자칸님 어서오세요 자 저장하고요 여기... 일단... 암정찾기와 그 민속의 숨기로 변해라!!! 마지막으로 경비병 오오오 뭐... 그리핀은 그리핀은? 너 한번 은진해볼래? 그... 백스테이 한번 해볼래? 은십 데뷔사 어.. 힘 힘 힘 어.. 힘거들 차고 그러면 힘이 굉장히 높아지지 여기 플러스 곱하기 4에 암숫이 4배 어.. 쇼소드.. 아니 쇼소드 말고 롱소드도 안되나? 아 쇼소드 괜찮네 쇼소드 들고 자 암숫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자잠한번 하구요 얀..얀으로 하는 암습 어.. 야! 암숫을 왜 뭐 안해? 왜? 야 왜 암숫을 안해? 왜? 어..왜 암숫을 안하지? 암숫이 안될 때가 있나? 이렇게? 아 지금 대체 누구야? 어어어.. 저..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암숫 암숫이 안 돼 이 정도에서 4배 데미지! 4배 데미지! 47의 데미지를 일폈는데 죽을 지경인데 여기서 매직 미사일로 마무리 4배 데미지! 어? 어?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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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유행은 여기까지 너희들은 모두 죽었다 이거 죽어요? 유행은 여기까지 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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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덴드 으..이..이게 될 것 같다 별거 없네? 집 털러 왔는데 어.. 쟤네들은 보자마자 공격하게끔 되어있으니깐 제가 먼저 선수를 친거에요 자 저장한번 하구요 함정이 있을수도 있으니깐 조심해야죠 신고 이 함정찾기 플러스 이 레인저는 정말 좋은거같애 웬만해선 죽지도않구요 이런 한명한명있는것들은 오 한명한명아니잖아 야 한명한명아니야 민스크야 활쏘지마 아하하이 함쌌어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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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이고 맞았어 맞았어 동가 아하 달리와 너희들 내가 굉장한거 보여줄까? 내가 우억어로 변해서 야 내가 우억어로 변해서 때려주겠어 잠깐만 저거 잠깐 빠지고 일단 그 마법 마법방어를 다해야죠 흐흫 무서웁니까 자 그거랑 깜빡임이랑 그 물리공격력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깜빡임 그리고 물리공격력을 빗나가게하는 허상붕신 그리고 오우거 그러면 공격 공격 킷 즉 쓸모가 없는건데 마오 리치 잡을때 빼오네 자 이거 갖다 팔구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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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쾅 두대는 죽었어 아 피통도 많이 들어와는구나 여기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드시는 으흠 땡가보네요 별거없어요 흑흑흑흑 쯧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봤을때 여기가 마지막 장소가 아닐까싶은데 부두에서 부두가 아닌가 다리지역에서 요즘 많이 건조하죠 아 왜그러냐 여러분들그 그... 가습기 는 트고서 저를 왜 가습기는 틀어야돼 도너젠 레인저들 모두! 리조이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청소하고 하루에 한 번 물통 갈고 그렇게 하는데 아... 야... 마법사가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어요 폴리모크 셀프로 해서 오우거로 변해요 사실 뭐... 난... 완벽한 마법사도 아니잖아 자... 털어볼까? 금고가 있죠? 난 도둑이 아니라 강도야 강도 퐁 오... 고공수 오... 이천워 얼마? 도둑은 몰래 들어가서 이것만 훔치고 오겠죠? 나는 근데 여기와서 다 죽이고 가잖아 너 완전 나쁜 놈 같애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완전 파괴의 파괴의 신이야 파괴의 신 풀렸네 오우 회독제 4개랑 엘릭서 3개 엘릭서가 생과 외로 대피 싸거든요 사서 쓰는거 정말 없나 함정 2에서는 이런데 함정 붕괴같은게 걸려있을때가 있어요 잘 봐야돼 그래서 붕괴가 걸려있으면 붕괴가 스펠 내성에 실패하면 한방에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거든요 어? 잠깐만잠깐만 뭐야 가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그쵸 너 벌레트 있네요 그쵸 있을거 같애써 음 일단 마법사들은 뒤로 튀고 일단 마법사들은 뒤로 튀고 흠 넌 넌 다트 던지고 너는 활 던지고 아니 활을 던지는게 화살을 쏘고 활을 던져 활을 던져마 자 몬스터 소환 고고고고 아이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강한거 같애 자 얘들아 고우 얘네들이 불쌍하다 여기는 내가 너무 강한거 같애 아 아 저기구나 실례지만 형 여기는 개인저택이여 즉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나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야야야야 니들 뭐해 야 니들 뭐해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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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대화하고 있는중에 야 그렇게 끼워두는게 아냐 에이 교육 못받았어 얘들이 소환 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걱정하지만 아 얘들 불쌍해 완전 이거는 일반인인데 괴물 아니야 언언 아 아 아 이 되게 부자짓 같은데 아 잠깐만여기 구조가 그 신전의 그 셀리한테 뭐 그 퓨리 얻은 곳하고 똑같네요 그러보니까 이게 뭐야 일반인 그냥 일반인 죽이면 안되겠죠 일반인 죽이면 명성이 확 떨어져 쟤는 떨어지고 있어 쟤는 어 쟤는 건들지마 요리사 도둑이요 나 완전 강도야 나같은 강도가 있을까? 그냥 활기치고 다녀 이게 더 즐거운 것보다 뭐? 그 때에는 그 때에는 예예예 단순한 택틱이네요 오! 아! 아론님 오세요 예예 오지마 오지마 죽이면 안되요 일반인들은 죽이면 안돼 명성이 확 깎여요 그 때에는 그 때에는 예예 그래도 살인강도는 안되 살인강도지 이러면 안되는데 그쪽으로 가지마 거기 숨어있어 경기병들을 죽였잖아 아 아 나 이러면 안되는데 나 착한 이랭인데 음 나 착한 이랭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난 분명히 여기 궁역 구경하러 들어오고 이제 헤르키트 생각은 조금밖에 아니 있긴 있었지 효과秋 빨리 와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x3 안돼 x6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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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이거 마법으로 내성 저항한건가? 스펠에 대한 내성골림 해서 데미지가 저거밖에 안들어간거지? 그럴거 같았어 데미지가 저거밖에 안들어갈리가 없는데 띠 띠 띠 띠 띠 함정 맨날 조심해도 맨날 당하는거 같애 띠 띠 띠 띠 다 털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이제 어이 고용인들 여기 알거지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트쇼 너희들한테 돈 줄게 없을거야 아마 이제 주인이 다 털어가가지고 이제 뭐 은행에 있는것도 아니고 아마 집안에 있는 돈이 자기 돈 다닐텐데 몰라 몰라 나사기도 아파 어 어 안가본데는 지금 쓰읍 여기여기여 일단 신전부터 가보자 신전에 무슨 직업여성북이네 아니 여기 마디언 보트나 엘룸이 신전에 온걸 환영하오 로드 엘룸께서는 그의 존재를 필요하는 모든 자의 감시자이자 보호자 마인드 포커싱 비싸요 돈이 썩어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언데드부터 어 언데드부터 뭐는 좀 살만하지 아 저기 가보죠 여기가 마지막인거 같애요 다른데 다 들렸고 아 맞다 밑에는 안가봤구나 저 밑에 어떻게 갔냐 가는길이 있냐 여기 여기 어 이 쪽 가는길이 있어 어 잠깐만 선원과 매춘부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녕 저기 여기 보여줄게 있어 돈에 딱 알맞고 즐겁고 예쁜요 어때? 뭐 별거 아닌거 같네 자 저 상황을 하고요 선원 어? 어 이거 이런 이벤트가 있네 지금 당신 내 불쌍한 동족들에게 들이대는 그런 뻔뻔한 고정관념을 무시하고 말이야 선원씨 갑자기 당신에게 순무 한두개 정도는 팔고 싶어지는데 슬프게도 그 버그베어 사건 이후로 내 순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이야 뭐 뭐 뭐야 뭐 뭐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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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돌아가? 길이 어디야? 어 잠깐만 버텨는데? 가시고 당신은 내 스타일 구기고 있군 아가씨들? 여자가 있어야 되나? 여기는 무슨 국자 같나? 뭐 밥그릇 같은 데다가 노 두개 달랑 해놓고 그냥 하나봐요 저게 배인가 봐 아까도 그 도망가는데 보니까 밥그릇 같은 데다가 저거 노 두개 딱 달랑 넣어놓고 탈출구라고 해놓으셨던데? 저렇게 저거 동그라면은 저게 노 저할때 앞으로 속력이 잘 안나지 않나? 저건 속력용이 아니라 그냥 떠다니는 용인가? 되게 느릿느릿하게 어디가 같은 친구야 헷갈리게 됐네 나는 데니스요 용병대장이지 머리가 제대로 붙어있고 싶다면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게 좋을거야 어... 아니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선택지겠네? 자 내가 맥주 한잔 사지 우리 부활도 와서 마찬가지로 소년 어... 난 가겠소 난 가겠소 뭐 어... 어... 퀘스트 있는 애가 없나? 어 보석이네 엘린다 미안합니다 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로드씨는 전 막 도망치는 중 도망쳐 누구한테? 칼묵 칼묵 어... 야는 야는 이... 이 도시 내에서 굉장히 문제거리로 많이 이렇게 유명한가봐요 흑 아우 머리에 바른거? 흑 흑 머리에 바르면 안 되는... 그... 대머리가 되는건가? 흑 흑 흑 흑 흑 흑 악덕 악덕상이냐 야... 치... 이제 3층 다 볼까? 아까 3층 올라가는데도 있었는데? 어.. 선원 아.. 귀족 선원? 어서오세요 오! 잠깐만 이거.. 훔칠 수 있는거 아니야? 훔치면 또 뭐라고 하는거 아닐까? 자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일단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놔요 저장한번 하구요 오! 어제리티 이건 진주? 아.. 음.. 음목거리는 5골드인가? 그것밖에 안해요 저거 돈에.. 생활에 보탬이 안돼 여긴 또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돼? 이야.. 입구가.. 잠깐만.. 입구가 연결된게 3층에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없죠? 없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거야 가죠 자.. 어.. 뭐.. 지옥은 끝난거 같애요 트럭캔님 어서오세요 끝난거 같애요 다가왔죠? 캐스트 다 해보고요 끝! 자.. 잠시만요 시원의 끝 정이.. 정이..